여기가 구기 상거리지 구기 터널이요. 저쪽에서 청와대, 부한산 쪽에서 오는 길이고 쭉 이러면 저기 저 비봉, 매봉이죠. 저 옆에, 저 옆에 있죠. 이제 끝내줘요. 서울 시내에서 이런 데가 없어. 여기서 구기 터널 상거리에서 쭉 올라서 저 매봉이야 옆에. 버스도 저렇게 들어오고, 버스 지금 나오죠. 버스 들어오고 있어요. 여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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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. 이거 하천이야. 저 앞에, 북한산에, 빌라야. 빌라. 여기, 여기. 하천이 있다. 이거 하천이 있다. 야, 이거 뭐 이런 적으로 경채 정말 뭐. 누가 하천이 뭐야. 하천이 한국의 전통의 여행인 행동에 있는 빌라에 있는 빌라. 여기는 신이开 해 Agreed. 신이开는 빌라. 일어나서 귀엽아 쪄아아 저 쯄리야 주윽 올라왔어 저 집이야 저 집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쭉 올라와 이 집이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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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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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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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완전 상상해야 되겠지 상상해야 되겠지 엄청 크다 이 안에 연꽃도 키고 이야 살구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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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하게 큰 일이다 나무도 있고 오디도 있고 오디나무 아 이 집은 그냥 상상해야 돼 상상력이 집이다 천재 땅이 이렇다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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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계곡이 있고 여기도 산으로 올라가고 여기도 여기저기 저까봐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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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여기도 여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